나라님은 하늘에서 섬지한다 작은 부자는 사랑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인생사 세웅지마다 이런 말들이 뜻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힘들고 고달플 때 종교에 이돈한다고 하면 합니다 종교에 이돈한 이유가 너무나 살기 힘들고 고달프니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지만 높은 목표를 향해 갈 때 많은 도움과 지도 편대를 바라고자 하는 게 종교에 기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높은 분들과 소통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보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또는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기도를 옳게 모릅니다 기도의 뜻도, 의미도, 목적도, 목표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겠다면 먼저 갖춰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보면 기도를 드린다는 게 거의 대부분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 처음 말 배울 때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말 처음 배울 때 엄마 이게 뭐야 저거는 뭐야 요거는 또 뭐야 우리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쉽고 안타까울 때만 기도합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야 하는데 성공하는 방법을 물을 줄도 모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좀 주십시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는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다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맡겨놓은 것처럼 억지 부리는 꼴에 불과합니다 내 자신이 기도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기도 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기도 드릴 준비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소성을 만나야 합니다 중국 무협소설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성이 보았을 때 제자가 실력이 향상되고 향상되었을 때 이제 너는 나에게서 배울 게 없더니 하단에서 또 다른 서성을 찾아 봐라 그렇게 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기력을 연마하라는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 자신을 다루는 제자나 신도들이 있다면 자신보다 더 나은 서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소성에서 찾아 떠나겠다면 가장 폭언을 다 퍼붓습니다 내가 너에게 드린 공이 얼만데 네가 날 배반하느냐 네가 날 배반해서 좋은 걸 보겠다고 생각하느냐 한 번번인 귀한 인생인데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겸손한 자세를 갖추면서도 진실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를 드리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꼭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한 객관성 담보 그래야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도는 억지요 앙탈이요 보채는 그에 불과하게 됩니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도로는 절대 큰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첫째는 내가 진실하고 간절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기도냐 두 번째는 스스로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소성을 만나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처지가 되었느냐 물론 혼자 하셔도 됩니다 가르침 없이 혼자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나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저 Anti-Indias 금지 강남 김 김 김 김 김 한글자막 by 한효정